해원분이 안한다고 하는거 보면 히오스 심각한데 아 진짜 막 내 친구가 하는걸 봤거든? 진짜 개노잼이었어 진짜 옆에서 봤는데 PC방에서 하는거 봤거든? 그러면은 선택투 줄게요 선택투 히오스 롤 이중에서 이중에서 회사합시다 자 죽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어 오케이 아 근데 세상에 그렇게 이상한 게임이 많았구나 아 근데 히.. 근데 대신에 코레튼 롤 빼 어 코레튼 롤 빼 왜에 시놌 안돼 코레튼 롤 빼는걸로 합시다 싫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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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친해도 지루니한테 맞았다 안돼 지루니 쫒아가고 있어 잘 뛰어봐 저거 부수라고 어 뭐야 안붙었네 안돼이 우리 한 분 지금 히오쌩 한 분 가셨거든요 시공의 폭풍으로 한 분 들어가시구요 여기 지하실인가요? 아니지? 지하실이요? 단정 까마귀야? 힝큐인데 설마 다 버릅니까 저희? 지하에요? 지하하면 조금 어렵지 않나 근데? 근데 저 친구 덫 없거든요 괴물 갔어요 안갔어요? 갔어요 덫이 없는 친구에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더 죽었거든요 어딘가에 갈고 있을거에요 으아 뭐 뽑지마요 기다려봐 여기 잠깐만 계셔봐요 일단 가볼게 뭐야 내 근처에 있는거 같은데? 밖에 나왔나봐 팀장소리도 들었는데? 나도 어 진호님 여기 근처에 있어요 지키고 있다봐 일단 모르게 안오는지 이 친구 아래에 내려왔습니다 아 내려왔어요? 네 아래에 내려와서 잠복해 있는 사람 있나 지금 뒤져보고 있거든요 그럼 나 이거 돌리고 있을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획이 난데 주영님 나가면 말해줘요 없어요 근데 미친게 있을거에요 아직 오오 올라왔다 오케오케오케 호오오오엔 오오오오 야 내려가는거 봤어? 내려가는거 봤어 조심해 내려가는거 봤어 조심해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코레트님 소리야 미치 제부님 왜 자꾸 피픽 쓰러져 코레님 올라오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저 좀 저 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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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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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고 있어 가면 돼 코레트 코레트 한번만 도와줘 아예 나 뒤 쫓아오고 있어 에고몽님 오고셔야 돼요 지금 오케 오케 갑니다 도망가 오셔야 돼 살 수 있어 진은요? 지? 지하야? 지하? 지하야? 어 데리고 올라간다 데리고 올라간다 아니네 아니네 옆에다 건다 아 이 근처에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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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거기로 올라갔다 아 가렸다 덧 깔았다 얘 어떻게 풀려놨어? 그냥 작은 확률로 퍼포먼스 많이 아 걸렸어! 일단 두명 확정 오케이 네트님 몇개 하고있어요? 아 뭐야 여기있잖아 깜짝이야 네트님 간다면서 왜 여기서 이거 하고있었어요 저는 갈생각이 없었네 나 이미 지누 살리고 저기 가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나 마무리한거 있으니깐 슬슬 철추를 누리합시다 아름다운이 셈 둘이 버티고있어 둘이 어디있는거야? 여기 여기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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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이 셈 하나 생각해보십쇼 저게 악의 속상임일수도 있습니다 괴물 괴물 지금 옆에 왔다 근데 1분 히오스 하려고 그 악의 속상임으로 일단 두명 확정 저 혼자 죽을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롤을 하겠습니다 진짜 히오스는 아닙니다 하나 남았다 두 명이 이미 끝난거 아닙니까 벌칙에 아뇨 죽는사람이라면서요 다 죽는사람이라면서 이미 죽는사람이라며 아 그래요? 코레트 걸렸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 죽는사람에 코레트 자신은 안죽겠다 당당하게 선언 지금 까마귀 움직였죠 레트님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코레트님 죽었으면 좋겠다 제발 코레트님 죽었으면 좋겠다 맞아 나도 제가다가 갑자기 눈먼 덫에 걸려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어? 코레트님 문 열게요 아래간다 코레트님 지금 코레트님 걸렸거든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걸렸거든요 이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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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멍님 네 저희 방풍인인데 지금 코레트님 문 앞에 있어요 그거 돌리면 코레트님 바로 탈투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열게요 그러면 어차피 나 내 근처에 살인마 없어 나 여기 숨어있으면 냄수고 나도 숨어있으면 냄수고 누가 더 인성 쓰레기인가 누가 더 인성 쓰레기인가 면사람이 열어야 돼 지금 누가 더 인성 쓰레기인가 어? 도구오리? 도구오리 냄새가? 아니 여기 발견 못할거에요 이쪽이랑 지나갔다 지나갔다 어 근데 코레트가 지금 스스로 지금 발전기를 돌리기 시작했어 하하하하 코레트가 스스로 발전기를 돌리기 시작했어 사장님 목숨을 챙기겠다 하고 어 걸린거 같다 내가 봤을 때 100% 걸렸다 어 이거 걸린거 같다 내가 봤을 때 코레트 어 그렇지 코레트 걸렸다 코레트 걸렸다 하하하하 그렇지 걸리갔다 하하하하 죽어라 코레트 오케이 나 먼저 갑니다 어 구멍이 형 구멍이 형 안돼 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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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s okay 구우멍이 형도 걸려라 어 구멍이 형도 더 안아그래 어 에티니 임수꽃 많아가 비켜 py개 어 찐 아 명도 한명 더!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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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같은거... 오케이 일단은... 일단 한명 걸렸어 나 개구멍도 찾았어 지금 개구멍 어디? 개구멍 어디 있었어? 어 그쪽에 아까 어디 있었어 근처에 집 근처에? 네, 네트님 제가 탈출하면 개구멍 탈출해서 집 근처에 있었어요 아 개구멍님 네? 그러면 안되죠 코레트님은 지금 발칭입니다 누워계신데 자 이렇게 된거 네트님 저랑 하지 맙시다 그 근처에 의해서 잘 찾아보세요 그 인근에 있음 저 두명만 시키죠 지금 살인마 코레트님 잊어버렸거든요 지금? 잃어버렸거든요? 코레트 근처에 근데 근처인데 어디가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꼬리 나왔네 코레트님 지금 아씨 어딨어 문 아아아아 이거 걸렸죠 어 모르고 그냥 갑니다 어 그냥 귀를 닫았죠 저친구 이어폰 빼놨어요 지금 저친구 이어폰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아 저친구 이어폰이 없어요 그냥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지금요 이쪽으로 온다 레트님 찾았음? 찾았음? 오우 찾았음 찾았음 찾았어? 예 그러면은 기다려봐 일단 그 근처에서 오고 있어봐 이거 구멍이 빨리 닫아야될텐데 개구멍님 얍 죽고 버티시기만 하셔도 코레트님은 못나가거든요 이게 체력이 거의 다 됐기때문에 코레트님은 안죽게만 해도 코레트님은 못나가요 그 저기 구멍님 구멍님 이따 알아요 예? 구멍이 너무 외로우니까 야 야 나도 죽고 나도 히로스 하고싶지 않아 룰루스 하고싶지 않아 아니 코레트님 우리 달라고 코레트님 우리 달라고 솔직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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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히로만 살인만 온다 일로온다 살인만 일로온다 살인만 일로온다 아 아 이거 왜 아 구멍이형 왜그래 아 구멍이형 나가지마 구멍이형 나가지마 구멍님한테 생각하지마 구멍이형 차라리 코레트랑 같이하게 해줘 우리 어 셋이서 하게 해줘 셋이서 구멍이형 구멍이형 아 구멍이형 아 구멍이형 나 안해 나 안한다 어 어 코레트 껴줘 우리 낑겨줘 어 우리 어 개그팀 지금 코레트님은 코레트 낑겨줍시다 저 지금 그렇지 코레트만 낑겨주면 내가 진짜 못나 어 빨리 아 어 어 아니 살인만은 어디서 뭐하는거야 내 앞에 있음 코레트님 끼워주세요 그럼 저 히오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히오스는 아니라 히오스는 아니라고 히오스는 아니라 마이 진짜 레트님 형님 얘 다시 여기 있다 제발 사진만 글로간다 사진만 글로간다 응 알아 소리들려 어차피 못잡아 이거 얘 안잡을거야 못잡는거 알아 얘 아 뭐야 달출됐어 잠깐만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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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하구요 아 뭐야 내 히오스는 달출됐어 안돼 아 두 분 부럽다 하하하하 부럽다 아 예 두 분 축하드리구요 히오스 재밌게 하고 오세요 어 저 어차피 제 방송 망했는데 오늘 부로 방송 안하겠습니다 저 오늘부로 방송 안할게요 저 어차피 망해주세요 진주야 내가 점수 1등이잖아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먹어봐야겠다 그거 그 국방세 국방세가 이스크림 나도 살짝 좀 애매했었는데 어 돌려보기 하다가 어 뭐야 하면서 나 네트님이 자신감이 너무 가해가지고 당연히 둘리깃거나 했는데 아니었네 어 나도 나도 내가 고음 쪽으로 나도 내 속으로 막 이러고 썼는데 아니었거든 나는 음 아 둘림 맞는거 같은데 이 아니란 말이야 수고해 그냥 받아들입시다 코레트님 그 조금 보기 흥해요 안 되네 이걸 녹화가 날 살리는구나 코레트님 그래서 살짝 보기 흥..다 일단 너도 한번 이따가 확인할 시간 주십시오 맞으면 제가 두말없이 네 그러세요 두말없이 말고 지금 이 결과에 승복 안하실거면 두개 보내세요 아 원래 그 이의제기할때는 저분이 받아들여주는것도 있어야될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다 받아들이고 열 땅땅땅 쳤는데 이마 땅땅땅 치기전초 이거는 뭐 걸고 하는건데? 이마 땅땅 아니 이미 다 끝났는데 뭘 걸어 너 왜 한번 더 할까? 뭐 여기다 걸까? 뭐 걸어봐요 빨리 지금 내 얘기 중독자들아 나처럼 내기중독자들 왜요 레트님 내기하지마 무서운거야 여러분 제가 살인마 현황 알려줄게요 저기 뭐야 너무 멀리있다 도랭이 누구 쫓아가고있거든요 포크레인 근처 트레일러 그쵸 나한테 오네 하거든요 저 뒤집어놔 풀수도 이빼고있다 형 아아아아아아 진우 사망 사망 진우 사망 사망 진우 사망 진우 사망 진우 사망 무 너무 무식하게 열어 꽉 채우고 나중에 한꺼번에 열라니깐 가면은 한 번 앞두는 곳을 다시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녀옵니다 나는 대충 머리속에 그려지는데 내가 갖은거 없음 사망하는 다른 사람이야 아니 내기할걸 진우니 먼저 간대 아쉽구만 너무 멀다 나는 완전 끝과 끝에 있어 저 지금 바로 오른쪽에 남캐 한 분이고 더조 가운데에 누구게 진우님 지금 제 아래에 덫 깔렸거든요 덫이요 덫 네 제 아래 덫부터 이거 해체 해야 돼요 구갈꺼면은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 덫으로 파밍 하고있거든요 가까이 있어요 근데 네 바로 제 아래에 있어요 뭐야 이거 왜 터져 갑자기 가면은 말했 IRA 뭐야 왜 터져 했어? 나한테 오는거 같은데 이 친구 갔는데요 나한테 왔는데 오오 나잖아! 나잖아 나잖아! 오시면 저 살릴 수 있거든요 네 달려가고 있음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굴리안 너는 가지마 너는 도망쳐야지 내가 어그로 끌고 있어 내가 어그로 끌고 있어 저는 구멍님이 살리러 가니까 굴면은 저는 거기 있다 거기 있다 오케이 봤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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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나 맞았어 나 맞았어 누구 진우 구하러 간거 아니야? 나 맞았어 바닷가 걸렸어 우리 오오오 오 오오오 오오 오오 오 오오오오 arr 굴리야 잘가 П Reese's conscious 나 나 나 지금 쫓기고 한에 낫아가지고 나한테 오그로 끌렸다니까 나한테 오그로 끌렸어 살리러 가 빨리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부터 레트님이 가장 가능성 있음 내가 갈 걸 그랬다 이거 나는 아까부터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발전 뛰고 집주셨어 아니 나는 아까부터 무슨 진우님 살리려다가 자꾸 걸려 나는 구멍님이 살릴 수 있을 줄 알았어 둘리아들 덕으로 끌렸길래 내가 둘리는 살려줄게 진우는 못 살렸지만 아니야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지금 덫이다 덫다 덫깔라 한다 덫..덫까네 덫까네 여행 레트님 살리려간다면서 저거 열었고 비록 진우는 못 살렸지만 덫까랗다 덫까랗다 내 기존에서 왼쪽으로 빠졌다 왼쪽 뒤로 갔다 어? 관전이 안돼 뒤로갔다 뒤로 갔다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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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뿩 아니 관전이 안 돼 더 더 더 더 더 다 덫 먼저 해체 줘 갔어 갔어 갔어? 아우 확실히 갔어? 어 잠깐만 소리야 들리는데? 아닌거 같기도 하고 어? 왜 안보여지? 여어... 후구야 말아요 코레트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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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덧, 덧, 덧! 덧! 아닌데... 바로... 어 잠깐만 니뒤에 바로 있다! 코레트 니뒤에 바로 있다! 하하하하 나 눈까지 멀었는데 잘 있어! 나 곧 갈게! 도망으로 갔을 때 도망으로 출고 갔다아~~ 아니 이거 검만 아닌 거 구했는데? 소리야 아 거의 다 왔는데 코레트 장담하며 나 노둘리는 구한다 아니 근데 저거 도시는 거 없을리네 코레트 장담하며 내가 노둘리는 구한다 코레트의 호원장담이 이걸 난 셀프케어 가능해 룰라라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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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멍님 벌써 탈출하셨어요? 그럼요 어떻게 나간거야? 문여고 탈출했죠? 렛츠님은요? 저 입출구를 모르겠으면 저 지금 꽂히고있어 여대한군에 열어놨습니다 뭐야 이 이븐 뭐해 자기 몸 째고 있는데 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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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랑 중계해줄게요 레트님이 어... 궁대가문면서 자기 몸을 자유하고 있습니다 흐흐 지금 회복을 마쳤구요 3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벽 따라서서 달리고 있는데 선인발로 아마 만날것 같거든요 까마귀 건드렸구요 두마리 건드렸구요 네 세 마리 건드렸구요 자 앞에 까마리 두마리 있는데 또 건들것 같을use...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다섯마리 여기서 뭐? 여섯마리째에에에 그냥 까마귀를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자기 위치 다 알리고 있엣 자기 위치 다 알리고 있어 다 죽여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트님 아 지금 문 안 열린 곳으로 최종적으로 도착 여러분 머릿속으로 뇌뇌 상상합시다 아 근데 열겠는데 이거? 아 잡으러 와야되는데 이거 까마귀보고 안오네 이걸 아 살인마가 이거래 까마귀 한 열 많이 건드렸는데 도학 이걸 아나 하아 근데 화나가 보니까 죽는 사람만 죽네요 이렇게 저기 또 둘리지 그러잖아요 이거 핵마귀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나